기가시대 마사히로는 일본의 배우, 패션 모델이다. 사이타마현 출신이다. 유만이테 소속 사이타마 현립 아사카 고등학교 졸업, 특기는 검도, 농구, 축구, 검도는 3단의 실력이다. 고교 시절에 제19회 맨즈 논노 전속 모델 오디션에서 그랑프리를 획득해 데뷔. 졸업 후에는 대학에 진학하지만 중퇴하고 주얼리 전문학교에 다닌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파리 콜렉션에도 출연. 주카나 요지, 야마모토 등의 모델로서 활약. 2012년 영화 키리시마 동아리 활동 그만둔데 로베오 데뷔해 이 작품을 계기로 패션 모델로서의 활동을 그만두고 배우로 전신. 이때 연기한 키쿠치 히로키 역으로 제67회 마이니치 영화 콩쿠르 신인상과 제36회 일본 아카데미상 신인배우상을 수상했다. 2013년에는 NHK위 연속 TV 소설의 상반기, 하반기 2작 연속으로 출연하였다. 연속 TV 소설의 2작 이상 출연한 배우, 남배우는 많이 있지만, 같은 연도의 2작 연속 출연은 좀처럼 없는 예이다. 2014년 12월 26일, 스포츠니폰 등은 희가시대가 배우 안과 2015년 새해 첫날에 결혼할 예정인 것을 보도했다. 같은 날 연명의 팩스로 결혼을 정식 발표, 2015년 1월 1일 사이타마 현시청의 혼인신고서를 제출, 불륜으로 인해 안과 이혼하였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